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47강을 살펴 볼게요. 자 바로 기본 예문 부터 보시면 자 희 다음에 후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이렇게 diligent 까지 괄호를 닫아 줘야겠죠. 그래서 근면한 그는 will succeed, 성공할 것이다 in life 삶에서. 그쵸? 자 두번째로 보시면은 그가 뭐냐면 바로 가장 위대한 바로 정복자죠. 근데 이 정복자는 어떤 정복자냐면 자기 자신을 정복했던, 자기 자신을 정복한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런 정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 was deceived. 나는 속이다가 아니라 bpp 수동태니까 속임을 당한 거죠. 그쵸? bpp 수동태입니다. 자 뭐에 의해서 수동을 당했습니까? 아니 그 저기 뭐야 속임을 당했습니까?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ia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 후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I thought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주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이 주어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I thought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책에서는 삽입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삽입됐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I think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제 대절이 오잖아요. 근데 대시 생략되고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면은 뒤에 목적어도 오겠고 이런 문장에서 지금 이 주어, 이 주어의 자리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문장과 겹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만드니까 사람이면 후가 되는 거죠. 애가. 그쵸? 그리고 얘를 선행사 앞에다가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그쵸? 얘를 붙이게 되면은 who I think 하고서 주어의 자리가 비어있고 동사가 이렇게 오는 형태. 예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 책에서는 얘네들이 삽입됐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임을 당했는데 그 남자한테 속임을 당했죠. 그 남자는 누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was my friend. 내 친구인 사람이죠. 내 친구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한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면 패턴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wonder, 경이로움이죠. 세상의 경이로움이 reside에요. reside는 원래 살다 거주하다죠. 살다 거주하다. inhabit, live 뭐 그런 뜻이죠. 살다 거주하다인데, 그쵸? 살다 거주하다인데 얘가 뭐뭣에 있다의 뜻도 있습니다. 뭐뭣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lie in 하시죠? lie in. 예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세상의 경이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있대요. 그에게. 그쵸?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누군지 뒤에서 후이야가 설명해 주는 거죠. who sees it. 그것을 보는 그 안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아마 경이로움 같아요. 경이로움을 보는 그 사람 안에 세상의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nothing in this world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쵸? 얘가 주어인데 부정어죠. 어떤 것도 is down of any words에요. 그쵸?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그쵸?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nothing이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 이하가 나왔어요. 위치 이하는요. 얘 선행사가 worth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선행사랑 지금 관계절이랑 관계대명사절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as not label. label은 여기서 노동하다 뜻도 있지만 노력하다죠. 노력하다. 노력하다고. 그리고 toil. toil은 수고하다죠. 수고하다.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거죠. 그쵸? 뭐로써? as each price니까 price는 값이죠. 값이라던가. 그쵸? 대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대가나 값으로써 수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노력을 필요로 하고 수고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가치 있는 건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값으로써 수고도 하지 않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first solo flight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solo flight 비행인데 단독 비행이죠. 첫 번째 단독 비행은 뭡니까? one of the events죠.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어떤 사건들입니까? in a pilot life. pilot의 생애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 다음에 위치가 나오죠. 위치 다음에 forever 다음에 동사가 remain 쓰네요. 그죠?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위치가 3인칭 단수란 얘기죠. 그쵸? 영원히 남아있는데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impressed on 이에요. Remains impressed on 하게 되면은 뭐뭇에 인상 깊이 남아있다예요. 그의 기억에 인상 깊이 영원히 남아있는 남아있는 뭡니까? 앞에 있는 pilot life가 선행사가 아니겠죠? 해석을 해보니까 문맥적으로 이 위치는 뭘 받는 거예요? pilot의 생애 동안에 사건들 중 하나. 즉, 얘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선행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그죠? 자, 요정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is a poet. 그러니까 이제 그 시인이죠. 어떤 시인이에요? 후이야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I believe는 삽입으로 보시라고 했죠? 내가 믿기로 위대한 더 위대한 누구보다 Sally 또는 얘는 뭐예요? kitsch죠. Sally나 kitsch보다 더 위대하다고 내가 믿는 시인이래요. 그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는 미워했죠? 모든 것들을. 근데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여기도 he, fancy 들을 삽입했다고 보는 거죠? fancy가 여러분 막 상상하고 공상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은 얘가 생각하다의 뜻이 있어요. think와 거의 비슷합니다. 음이가. 그가 생각하기에 had a tendency. tendency는 어떤 경향이죠? 뭐를 향한? towards analogy니까 무정부 상태를 향한 어떤 그러한 경향성을 가졌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는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정부 상태를 향한 무정부 상태를 향한 어떤 이러한 경향성들. 그죠? 자.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those who like blowing 이에요. 그러니까 blowing은 빌리다죠? 예. 빌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dislike. 싫어한대요. 뭐를요? paying은 뭡니까? 돈 지불하고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갚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시겠죠? 얘가 동사고. 한국사절입니다. 자. 나는 결심했죠. 뭐를요? 한 방식을 결심한 건데 어떤 방식이요? 살아갈 방식이죠? 예. 그런데 또 위치 이하가 꾸며주는데 이 위치가 또 way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생각하기에 was the right one. 올바른 방식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살아갈 방식. 이거를 내가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n anything is burning. 어떤 것이든지 간에 타고 있을 때. 그죠? 탈 때. 그쵸? 그것은 is using up. 뭔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태우고 있습니까? that part. 부분이죠. over the air. 어떤 공기의 그 부분을 태우는 건데. 그 부분은 뭐냐면 which 이하가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어떤 부분이에요? which we call oxygen. 우리가 산소라고 부르는 공기의 그 부분을 태우고 있는 거다. 그쵸? 무언가가 타고 있을 때.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exercise 문장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는 누굽니까? is a wise man이죠. 현명한 사람인데. 근데 뭐하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wastes. 낭비하는 거죠. 근데 no energy니까 뭡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래요. 자. 온 다음에 pursuit. 이건 뭐예요? 이게 뭔가를 추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명사로 이렇게 쓰일 때 일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일이나 또는 취미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쵸? 자. 그런데 for which가 이렇게 뒤에 왔죠. for which. for which he's not fitted. for which he's not fitted for. 그러니까 이게 뭐뭐에 적합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에요? 그것에 그가 적합하지 않은. 그쵸?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인 거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 그쵸?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e fitted for 하게 되면은 뭐뭐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for 다음에 나와있는 명사가 그쵸? 명사가 for와 함께 그쵸? 이게 위치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렇게 온 거죠. for which로 나머지 내용은 뒤에 붙은 거고. 그는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라 이때는 비교급 강조하는 스틸이죠. 훨씬 더 현명하대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who, 이야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건데 from among the things에요. 그 어떤 things들 그쵸? things들 이 뭔지 뒤에 설명을 또 해주겠죠. that he can do well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로부터 그쵸? 요거 지금 who가 이끄는 절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지금 삽입이 된 겁니다. 그니까 그가 잘할 수 있는 겉절 중예로부터 중예로부터 선택하고 그리고 Resolutely 결단코 그쵸? 결단코 또는 단호히 따라가는 최선을 그쵸? 그렇게 따라가는 그가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는 훨씬 더 현명한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부터 선택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최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별들이 어떻습니까? war bright죠. 밝죠? 근데 어디에서 밝아요? 매우 어두운 파란 하늘에서 밝은 겁니다. 자 그리고 by their light 그 빛 그들의 빛 즉 별들의 빛에 의해서 some lilac 몇몇 라일락들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신비로운 색깔 꽃의 꽃의 신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쵸? 언제? 바이밍 밤에 밤에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위치가 뭘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칼라를 받는 거죠. 누구도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꽃의 신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대요. 라일락이 아시겠죠? 밤에 그 빛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는 he 다음에 who 나왔죠?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언제나 풍성한 means 가 수단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재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at his command 에요. 여러분 have 다음에 have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겠죠? something이 나오고 at once 그쵸? 다음에 여기에 command 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command 가 나올 수도 있고 disposal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something을 아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풍성한 재산을 마음대로 이 사용했던 그는 그렇죠? 그는 종종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요? endurance죠. 끈기와 spirit 하면 정신이란 뜻도 있지만 영혼이란 뜻도 있고 이게 기백이란 뜻도 있어요. 기백. 기백이 좀 부족하대요. 결국에는요. surface 능가 되어지는 거죠. 능가 당하는 거죠. 뭐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무엇 뿐만 아니라 바로 부에서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능가되요. 바로 그에 의해서 그는 누굽니까? who had to face 직면해야 하는 그죠. 뭐를요. 더 어려운 조건들을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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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운 조건들을 직면해 직면해야 했었던 바로 그에 의해서 부에서뿐만 아니라 행복에 있어서도 초월 당하게 될 거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하시고 4번 보시면 많은 사건들이 go by 지나가고 are forgotten 잊혀지는 거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부사항들 우리 자신의 삶의 세부사항들이 컴마컴마 항상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세부사항들이 너무 매우 중요해서 우리에게 그쵸? 그 순간은 너무 매우 중요 한 우리 삶의 그런 세부사항들이 in time 이윽고 시간이 지나선 fade 사라진대요. 어디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언제까지? 그 날짜 때까지인데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에요? we fenced 우리가 생각하기를 we should never forget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짜가 뭐 할 때까지? has to be solved니까 찾아져야 할 때까지 어디에서? in a diary 일기장에서 그니까 까먹고 있다가 일기장에서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그 날짜를 갖다가 그쵸? 예 그 때까지 이 기억으로부터 그쵸?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쵸? 자신의 삶에 그러한 세부사항들 조차도 그쵸?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윽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기억으로부터 언제까지? 그 날짜가 즉,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날짜가 다이어리에서 찾아져야 할 때까지 그쵸? 요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시면 그가 캠 왔는데 거의 매일 왔죠 어디로? 그녀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매일매일 자, 그리고 그들은 터크드 투게드 함께 말했고 놀았고 노래 불렀죠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 음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서로 간에 음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센티멘트는 감정이죠 한 감정이 얘가 주어져 자라났죠 뭐뭐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쵸? 그들 사이에 그 남자랑 그 여자죠? 아파트 살고 있는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자라났는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대리아가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became strongly everyday 맨날 더 강해졌던 맨날 더 강해졌던 그 감정이 자라났대요 그들 사이에 자 되셨고 6번 보시면 한 시인이 가져왔대요 그쵸? 어디로? 세상 속으로 가져왔대요 뭐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음악을 통해서 그쵸? 뭐에? 그게 말에 그게 말에 아름다움과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Death을 가져왔죠 이게 Brings의 목적어죠 근데 이 Death이 뭡니까? 위치하고 설명해 주죠 바로 그 Painter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바로 그의 그림에서 Painter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에서 만들어내는 그쵸? 생산해내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뭐를 통해서? 그의 말 그쵸? 그의 말에 아름다움과 음악을 통해서 시인들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인들의 그림은요 보여진대요 단지 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Who have the power? 힘을 가진 사람들 어떤 힘? To visualize 시각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시인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Who do not possess this power? 이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놓칩니다 뭘 놓쳐요? 삶의 즐거움 죽 대다수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 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